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침수되었던 주택들, 복구작업을 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여름이 되면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. 얼마 전 서울시는 풍수의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는데요. 서울시내 반지하 23만 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주거 이전을 한 가구는 1%도 안 된다고 합니다.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. 다시금 찾아올 장마가 걱정과 시름을 불러오는 현 문제가 아니라 강렬한 햇볕에 마른 땅을 적셔줄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. 이상 WBC 복제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